자, 녹화하고 이렇게 하고 얘는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모바일에서 정상 스크롤 하려면 보이죠? 네, 아주 좋다 꼭 필요한 거 아니야? 자,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동붙여 자동붙여 어디였어? 이제 아닌데? 이거는 콜백 활성화 됐다 안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Tr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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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드가 바뀔 때만 실행을 하면서 네 됐고 근데 여기 들어가보면 알겠지 FP O2 여기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 이걸 쓰면 이렇게 된다 모바일 때 이렇게 어, 보여요? 자동붙여 이렇게 모바일이면 이게 스크롤하면 이게 너무 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때 촥 이거는 네 이것만 쓰면 된다는 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